오늘은 MGM 호텔 앞에 와가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여기는 MGM 브랜드입니다 여기 왜 오셨습니까? 오늘 저희 또 친한 아리조나 형부 언니가 또 놀러 오셔가지고 같이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갈 곳은 벨라지오 뷔페에 한번 가볼 거예요 저희도 한 번도 못 가봤고 처음이에요 처음 뷔페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오늘 일요일은 시푸드 나이트라고 해가지고 음 너무 좋아요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뷔페 레츠 고 고! 길게 자, 벨라지오 도착했습니다 애들 쁘가 땅했나봐 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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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핳핳핳핳핳야 벨라지오 도착했습니다 벨라지오 도착했습니다 사람 바글바글하네 진짜 일요일인데 이거 또 핵당했나보다 이거 또 핵당한 것 같아 지금 체킹이 안 돼 똑같아 지금 우리 호텔이랑 아 여기 지금 해커들이 왜 이래 와인을 나눠주시네요 시스템이 다운돼가지고 지금 MGM 호텔들이 지금 전부 체킹을 못해 그래도 여기 여기 좋네 그래도 자 그러면 The Buffet 이름 자체가 The Buffet입니다 형 형 Are you ready? 응 자 The Buffet 들어가겠습니다 가입시다 친구야 아 진짜? 프라이티 액션 진짜 사람 없네 형이 쏘는 거예요? 응 아 씨 얼마예요? 두 달? 몰라요 아예 아 왜 밥을 쏘고 그래요 아 왜 밥을 쏘고 그래요 아 왜 여행 온 사람이 밥을 사고 그래요 아 왜 밥을 쏘고 그래요 밥값도 계산이 안 된다 왜 그래 우리가 여기 없는 사람으로 나와 이게 해킹 돼가지고 MGM 골드 멤버인데 지금 MGM 또 해킹인 것 같아 시스템 다운로드 와가지고 지금 투숙객인지 아닌지 지금 이게 음식까지 안 되는 거예요 아 황이지 아마 아랍사람 이름이 나와 아랍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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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주시네요 여기가 이제 고기 섹션인 것 같습니다 여기 위 커빙 섹션 프라임 리프하고 스테이크 스미츄리 바비큐 포크 리브 우리가 타코 섹션이 있습니다 타코 타코 직접 만들어주시네요 이 뷔페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피자도 많네요 물론 여기는 이런 데서 먹으면 안 되겠지만 오늘 두당 81.99대 피자를 왜 먹겠습니까 제가 치즈 보드 대망의 크랍릭스 크랍릭스 오늘 점차로 먹어야죠 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OK, thank you. Your butter is a cross-bite. I think you are ready. 그 바로 옆에는 Far East라고 중국 음식, 동양 음식이 있네요. 볶음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커리 치즈도 있고. 라면 섹션도 있습니다. 이렇게 라면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이것저것 넣어서 또 만들어주실 수 있네요. 이렇게 cross out. Sea batch. 제가 좋아하는 생선입니다. Sea batch. 형님. 혹시 늦둥이 오늘 가지시려고 이렇게 굴을 조지시는 겁니까, 오늘? 무슨 소리야. 허허. 무슨 소리야. 저는 여기는 이제 그 sea food section이 있는데 새우도 있고, 포켓 있고 이렇게 있네요. 아, 레몬이 이쪽에 더 프레쉬한 게 있네요. 아, 여기 좋네. 굴 상태 좋네. 이거 맛있는 굴이에요. 스위시드 입게요. 형님, 이제 맛있는 거 먹어야지? 밥을 사고 그래, 왜? 여기까지 놀러 왔어. 내가 사야 되는데. 그러게. 와, 시푸드 나잇이어서 그런지 굴에 막 개 엄청 갖고 왔다. 와, 이거 뭐야? 장난 아닌데? 프라임 립 진짜 부드러워. 와, 굴이 맛있어요, 굴이. 굴 좋아, 굴 좋아. 굴은 좋아. 그리고 한국 사람들 진짜 어떻게 초고추장을 갖고 왔냐, 우리 천스럽게. 청정언이에요. 청정언이니까? 청정언이에요. 청정언. 청정언. 이 화려한 라스베가스 벨라지어 뷔페에서 초고추장. 이게 더 오랜만에. 맞아. 굴이 여기 진짜 맛있죠? 어우, 좋아, 좋아. 굴이 아주 훌륭하네, 아주. 오늘 여기서 2, 3시간 이따 갑시다. 꼭 뽑아야지. 2시간 리밋이래. 에이, 뭐래. 우리 골드멤버야. 개다리를 아주 그냥 조시시는데요. 나무지게 까시죠. 왜냐면 저는 해산물 러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노. 오, 썩 나왔네. 와, 해산. 오우. 짠이야, 살. 정말 대박이야. 야, 왕건이. 와. 형수는 어떻게 그냥 먹어? 아니면 찍어 먹나? 와우. 진짜 큰데. 이거 거의 막 킹크랩 수준인데? 그러는데? 살짝 버터가 없으니까. 게가 좋다. 버터보다 초장이 낫지. 개박사, 개박사. 쏙 빨면은 쏙 나와. 우리 형부가 이렇게 깔았어요. 형부 전문가. 쏙 빨라 봐. 아, 생각만 해도. 멋질 거야. 투자. 투자이지, 한국인은. 와우. 맛있어? 대박. 아, 형님 나는 손실이 없나봐. 판다 20% 먹고 있어. 야, 90불짜리로 와서 이런 것이 판다를 먹냐? 그니까. 탄수화물은 많이 먹지만 우리나라는. 그릇빨리 잘 술을 먹어, 술을 먹어. 소주왕의 조언이다. 난 그래도 이거 소주야, 소주. 그니까. 자주 입네, 올해. 너무 좋소. 연대는 1회 하나씩밖에 못 봤는데. 그니까. 손이잖아, 내가. 물론 형님 자주 오셨지. 7월달에 만약에. 응. 라쿠전에서 만나면은. 완전 래핑하는 거야, 우리 라쿠전. 아리조나로? 어, 촬영 한 번 찍어. 응. 가자 가자 한 번. 드럼큰 타이거에서. 아, 그니까 드럼큰 타이거 오너분이 아니라. 네? 드럼큰 타이거의 그 이제 데모 되시는 분이. 네. 그 영상을 또 보셨나 봐. 우리가 그때. 그 아리조나 가서 찍었던 영상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야, 너는 어떻게 두킬을 안 가고. 그 저기 한신에 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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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욕을 얼마나 먹었으면. 거기 가야겠다. 거기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반번 배식 때는 그러면은 이제. 두킬가 가지고. 드럼큰 타이거 가서. 오. 한잔ше 빨기로. 아, 콜. 영상 한 번 올려주기로. 콜. 저번에 우리 갔을 때는 사우스웨어에 사고 왔는데. 베가스 항공이 있잖아. 엘리진트 항공. 우리 집 뒤로 오는 거. 형이에요. 어, 그럼 형부 집 뒤로 가야겠다. 엘리진트 항공은 미리 예약하니까. 편도에, 그러니까 편도에 두 당 한 5, 6 스프리드라고 진짜? 보통 우리 사우스웨스 진짜 쩌다 거의 거의 7, 8, 7백 불가 주고 갔어 6, 5, 6, 5 스프리드나 봐 그때 비살때였어 어 호텔도 그렇게 생각나왔어 호텔도 이렇게 해준 거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이랑내랑 그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에다가 LPGA 투어 3월 달에 거기서 투어 있던 시기야 딱 그 주가 그러니까 호텔이 나는 우리 호텔 싸거든 큰소리 치고 그냥 와와와 그랬는데 띠로리 나도 나 배탔다 비기 바라봤는데 이거 못 가겠는 거야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말은 지금 우리 두 사람 왕복 요번에 요번 거랑 털어서 끊은 거 있잖아 둘이 합쳐가지고 200불이 안 돼 백 몇 십 불 밖에 안 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100불 밖에 안 줬어 투 투 투 어 나투스 진짜 싸다 와 내가 그래서 그 똥 싸다가 거기 예약하고 저는 바로 나한테 캡처해가지고 보낸 거죠? 그리고 예약 받으면 왜 이렇게 죽겠어 나한테 스케줄이 어떠냐 혹시 너 어디서 싸다 가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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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없어 어 그런 거 없어 어 어떠세요 형님?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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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잖아 야 이거 일단 이건 어디 거야? 일단 저기 수입은 아니야 수입은 아니야? 여기 미국에서 만든 거야? 중국 동작 맛은 아니야 근데 맛이 없어 근데 아직 왜 이렇게 와 많이 먹었다 우리 진짜 아 디저트 먹고 계시는구나 예 나 이거 탕후라고 할까봐 탕후라 계획 먹었어 탕후라 탕후라 못먹겠던데 나는 형 그래가지고 저기 유미씨가 나보고 무슨 뭐 마음에 탕탕탕을 해달래 라면 마지막 내가 제일 많이 먹는구나 야 이게 라면이야 야 이거 형이 숯백잎 이거 다음번에 아르조나 놀러오잖아 제대로 고쳐 음 와 이게 지금 딱 사이즈가 우리 그 갈비탕 하는 거 탕갈비 있잖아 그 왕갈비 할 때 하는 거 그 사이즈야 이게 백잎 형아 뭐하는 거야 지금 이거 뭐야 하하하하 형 레몬 나한테 레몬을 가르쳐줘 놓고 지금 형이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우리 형수님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아 무패해서 진짜 어우 자 2차 가야지 김치를 남기고 가? 못 먹겠어 배가 터지겠어 벨라지오에서 지금 김치를 남기고 가? 오 마이 갓 손에서 비린내 플러스 마늘 냄새 난다 이제 우리 형님 한국산도 아니고 젤라로 젤라로 오 와플컨 오 마이 갓 아 묵 차 차이 맛있게 맛있다 와 이 차 어디 갑니까 형님 아 이 차 우리 개새끼만 하하하하 너무 상처롭다 부르덕 부르덕 어 아 백아스에 그 그 경치 아appa 야경 제일 좋은데 여기 나가 야경 쩔어 뒤에 이제 우리 창피하고 있어 와이퍼들이 우리 너무 시끄럽대 시골남이네 아 2차 왔습니다 아 좋아요 부르더 갑니다 부르더 야 너네 보니까 여기서 뭐 티켓 나눠주마 맞아 오늘은 없는데 그 아저씨? 여기 없어 DC 없어 자 부르더 올라가겠습니다 형님 부르더 are you ready? I'm ready 4승 아냐? 아 맞아 맞아 와 부르더 시원하다 자 저쪽 계단 올라가시면 돼요 형 여기가 베가스야 아리조나보다 솔직히 간지는 나 그죠? 대간지 어 간지? 어 진짜 간지 여기로 올라가시면 돼 베스트 뷰즈 I mean, 브루즈 인 뷰즈 올라갑니다 형님 웰컴 투 라스베게스 브루덕 고고고고고고고고 죽이지? 야 이거 완전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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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쓴 형님 콩발인데 맞네 오오오오오오 브루 다가 형 주겠네 여기 배가스한테 야경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브루 다가 와아 파크 MGM 뉴욕 MGM 아리아 비자라 코즈모 브루덕 자 그러면 우리 우정을 위하여 위하여 아리조나 내바다 가자 가자 다음 형수 라즈버거에서 라즈버거에서 미미도 계속 마신다 맛있어 내가 시켰어 형님 아니 우리 와이프 아따 좋다 제주 집사 우리 씬쓰리 왔으니까 안주 왔습니다 안주 형 이거 버팔로야 버팔로 그 말을 만나면 미국이야 난 내 입 한국 집이 아니라서 미안해 내 입깃이 한국식이야 아 100개 먹으려고 나는 거 숨겨놓다고 뭐든지 아 야해 자주면 열사도 안 벅 숨겨줘봐 치킨 맛있습니다 고구마튀균도 마시고 맥주 4개 마셨고 지금 세 분은 저기 밖에 약은 죽이는데 사진 찍으러 가겠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헤어져야 한 시간 삶에 또 만나요 아니 불이 왜 깨졌어 갑자기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한참 옛날에 나이트 다닐 때 나이트 다닐 때 나이트 다닐어요? 둘이? 우리 나이트클럽 불리거든 나이트 클럽도 아니고 잠깐만 잠깐만 말 막아서 미안한데 나이트 클럽이면 혹시 부킹? 아니야 헌팅?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쏠리 쏠리 나이트는 다시 났어 오시다가 챙겨놓고 다니는데 우리 주 6일 나이트 다닐거든 주 6일? 카낭 아니야 카낭? 지금 딱 보잖아 지금 우리 물이 밝아지는데 와 습관적으로 한시 반낸 마 나이트는 무조건 한시 반낸잖아 지금 아 근데 무슨 일이야? 배가 쓰시면 9시 20분이자 지금 왜 같이 물을 켰지? 근데 여기는 왜이래 여기는 3시 20분이자 3시가 왜이래? 베가스 아 땡큐 안녕 다시 만나요 네 땡큐 이거 봐 형 다시 불 꺼졌잖아 라스트컬에 베가스가 말이 돼 9시에 다시 다시 나이트야? 다시 다시 부킹해 부킹 웨이터 이름 누구야? 아니 개사랑은 왜 불이 꺼져 알따따 해요 베가스여가지고 우리 형이 아니 나 이거 팔 때 진짜 돈 많이 벌었어 형 이거 많이 팔았어? 형 돈 넣어? 돈도 그만 벌어 줘 어이구 어이구 개소리만 한다 야 개소리만 해 자 이제 슬슬 브로드워크에서 나왔습니다 정신이 참 없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논을 하고 제가 못찍었지만 하여튼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커플 자 우리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거웠어 내일 또 보낼거지 우리? 네 당연하지 자 우리 그러면 굿나잇 하시고 오늘 대박 나시고 네 한번 마무리만 보세요 자 빠이 굿나잇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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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